네 시사계의 넘버원들과 한 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시사 넘버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전화는 개그맨이죠. MC 장원씨 그리고 정상금 미디어 전문기자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왜 이래요? 장원씨 왜이래요?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닌데요.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니까 저도 답답한데 날씨가 계속 비가 왔다가 또 무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아침마다 눈 뜨면 날씨 확인하는 게 이래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수도권은 괜찮은데 대전 이남의 지역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볼 텐데요. 오늘 먼저 얘기할 것은 이겁니다. 조각상 얘기입니다. 한복을 입은 소녀가 앉아있고 그 앞에 한 남성이 엎드려서 사죄하고 있는 모습의 조각상. 아마 사진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작품명이 영원한 속죄. 두 분도 이 조각상 보셨어요? 네. 사진을 통해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봤는데 을을 제작하신 분께서 엎드려 있는 조각상이 누구를 뜻하는 건지 특정하지는 않았다라고는 하시는데 보면서 또 일련의 감정이 들긴 하더라고요. 장면 자체를 보면서 현실이었으면 얼마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현실은 아니니까 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서글픔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상근 기자 이 조각상을 두고 그러는데 일본 언론 특히 스가 관방장관.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는 대변인. 대변하는 사람이죠. 대변인. 뭐 지금 장관까지 나서서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네. 28일에 정례 기자회견을 할 때 스가 유시히데 관방장관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형물이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암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국제 의뢰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이제 아베 총리를 상징한 조형물임이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들도 이게 좀 민간에서 만든 조형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어떻게 문제를 삼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가 장관이 특별한 말은 없었고 다만 2015년에 위안부 합의가 있었으니 일본 정부의 책임은 끝났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각상을 만들고 전시한 분이 평창 자생식물원의 김창렬 원장입니다. 며칠 전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네.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제 주머니 헐어서 허긴 했죠. 그것도 특별한 의의가 없고 하나의 식물원에 있는 하나의 조형물이고 이왕이면 식물원에 있는 하나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거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주물럭주물럭 만든 건데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네요. 네.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그냥 생각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약간 어리둥절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지금 일본 반응 어떻게 보세요? 일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정부가 이렇게 어쨌든 민간 동상이 좀 불쾌하다 하더라도 이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외교적 문제를 삼겠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우가 있을 때는 외환을 일부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에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부 지지율이 좀 굉장히 낮고 또 코로나19가 지금 일본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좀 이런 동상이 지금 있고 한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야쭤보고 있다. 좀 이런 신호를 일본 국민들에게 주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불만을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조각상이 아베 총리가 맞다면 한일관계에 결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겁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의뢰 제작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발 저리기다. 네. 그래서 더욱더 이 말이 굉장히 헛뜻하게 다가오고요. 누가 누구를 도대체 야쩌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분노가 생깁니다. 이게 삭적인 공간에 개인이 만들어낸 표현의 자유인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이없게 느껴집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지금 아베 신조 총리와 닮은 동상 전면 금지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전혀 닮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저도 자세하게 찍힌 사진을 봤는데 실제 그렇게 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저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외교에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영향을 주는 일이 또 하나 있었죠.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국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거졌습니다. 정상 간 통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정상 기자 그러니까 2017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죠.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2017년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외교부가 이 사실을 이미 인지를 했고 외교관에게 간봉 1개월의 경쟁기를 내렸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뉴질랜드 외교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사관 직원 뉴질랜드 국적이고요. 이 사람의 신체를 건드렸다라는 건데 이 고소인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또 고소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초에 이 외교관을 뉴질랜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지난 2월에 뉴질랜드 법원이 외교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뉴질랜드 경찰은 자발적으로 입국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외교관은 이를 거부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 대사관은 그 입국은 개인이 결정한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언급을 했던 건데 아마 정상끼리 통화에서 이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미 이전에 외교부끼리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뉴질랜드 쪽에서 아마 어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정상 간 전화에서 툭 던졌을 리는 없고 이미 물 밑에서 많은 외교적인 뭔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정상 간에 전화해서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 그런데 그 피해자가 남성 직원이라고 하죠? 네. 피해자 남성 직원입니다. 어쨌든 피해자와 해당 외교관이 지금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친해서 그냥 툭툭 친 거지 이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고소를 한 분은 이게 지금 본인의 신체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추행으로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뉴질랜드라는 국가가 좀 이런 문화를 좀 그냥 그려느냐고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친해서 어깨 정도를 툭툭 두드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깨가 일단 아니었고 그리고 굳이 친하다고 해서 친함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이제 여성 참전권을 처음으로 보장을 했던 젠더 감수성이 좀 민감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나라에서 좀 이런 행동을 왜 대체 외교관이 했을까? 더군다나 외교관이라면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의아한 거죠. 네. 당시 외교부가 자체 감사를 벌여서 고작 1개월의 간복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비판들이 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해당 외교관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 결국은 우리 외교부가 이 외교관의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거 아니냐. 심지어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원 씨는 어떻게 보세요? 네. 외교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의혹에 휩싸인 것이니까 그런 만큼 또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같은 것들도 고려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다면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해결을 하고 그 이후의 활동을 이어나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외교부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외교관들의 성춘문이고 강경화 장관이 무관용 원칙까지 얘기했는데 계속 사건 터지고 있나 봅니다. 네. 계속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2016년에 칠레 참석안인 박모 씨가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을 하고 기억납니다. 또 음란문자를 보내고 이러다가 현지 언론에 적발된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징역 3년을 받았고 그리고 2017년에는 에디오피아에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현지에서 일하는 직원을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또 2019년에 파키스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이게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갑질 논란도 계속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였죠. 여기 몽골 대사가 자기 먹다 나면 깐풍기가 어디 갔냐고 직원을 이렇게 좀 갑질을 하는 통화 녹취록이 좀 공개가 돼서 많이 좀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게 외교관들이 공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그 나라에서는 그 공간이 또 취해법관이기도 하고 워낙 고립돼 있는 곳에 또 가 있는 분들이 많이 많으니까 약간 정말 그냥 그들만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 가장 수장으로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부하직원들은 쩔쩔 멜 수밖에 없고 또 공간에서 오랫동안 같이 해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밑에 직원들이 웬만하면 그냥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래서 불편한 상황을 참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예전에 오래전에 외교부를 추립했습니다만 그때부터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여성 장관인 강경화 장관이 와도 별로 달라진 거는 없어 보이고 장관 씨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2017년에 방금 전에 정상근 기자가 언급했던 에디오피아 대사관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 이후에 무관용 원칙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2018년 7월에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부하직원을 집으로 유인해서 술을 먹인 뒤에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직 3개월에 그쳤었거든요. 그걸로 끝났어요. 원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원칙인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례들이 계속해서 속출된다면 원칙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정상근 기자가 또 전문인 분야가 나온 것 같아요.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시청 기자단에서 제명당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은 지난 17일에 있었는데 오전 6시 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들어간 거죠. 서류 등을 촬영을 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소노동자분들이 일을 하는 틈에 몰래 들어가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건데 새벽 시간에.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 21일 해당 기자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을 해서 이 사건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취재라는 게 사실은 합법과 불법을 약간 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기자 취재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취재 행위라는 게 불법과 합법을 오가할 경우들이 좀 있죠. 가끔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 X파일보도도 그랬었고 또 정수장 학계 최필립 이사장하고 대전 MBC 이진수 전 사장의 통화 녹취대용이 전화를 안 끊는 사이에 기자한테 들어와서 그거를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완전 불법인 거죠. 이건 좀 심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자라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방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방 주인의 허락을 맡고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일단 무단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범법행위가 되는 거고 또 일전에도 사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TV조선 기자가 이른바 드루킹 논란 때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또 이제 태블릿 PC를 가져 나오다가 이게 절도로 걸리기도 했었고 또 예전에 한 98년도인가 그때는 이제 국민일보 기자가 검사실에 들어가서 수사 관련 자료를 프린트하다가 이게 또 검사한테 적발이 돼서 또 입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종이라는 과욕 때문에 지나치게 이렇게 경쟁 경쟁도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 위반인데 장원 씨는 어쨌든 독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나친 취재들 사실 이제 취재 윤리이고 넓은 범위 안에서 직업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가장 강력하게 좀 조절돼야 될 게 직업 윤리라고 보거든요. 직업 윤리가 지켜지지 못하면 타인에게 바로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치료받으러 온 환자한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생리를 만약에 돈 벌겠다고 뽑으면 직업 윤리가 안 지켜진 것이고 이것은 분명 타인에게 피해를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타인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 윤리의 위반일 때인데 이 기자님은 한국 기자협회에 있는 윤리 강력이나 실천 요강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명백한 윤리 위반이고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기자가 서울시청 기자단에서 제명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명이 됐는데 제명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매체가 서울시청을 출입할 수 없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지금 서울시청에 출입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조선일보 소속의 누구든 네. 1년간 서울시청 기자실 출입이 금지가 되고 1년 후에 다시 기자단 가입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걸 왜 기자단에서 어디 들어오라 말아를 결정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자단이라는 게 법으로 규정된 조직도 아니고 임의로 만든 단체인데 서울시청이라는 곳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곳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기자단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것마저도 카르텔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기자단한테 이런 권력이 주어져 있으면 누구를 잘못했을 때 나가라고 사용이 되면 그것 자체야 문제가 없겠지만 이 권력이 남용되면 누구와 와서 취재를 하는지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고 또 잘못이 없는데 이 기자단의 카르텔에 의해서 또 쫓겨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당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기자단이라는 임의 조직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청뿐만 아니라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부처에 기자단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등록을 하는 절차를 밟고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결정하는 그게 예전부터 사실 문제가 워낙 심해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그걸 조금 해체해서 유연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형태로.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을 폐쇄한다라는 말이 돌면서 언론 탄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엄청나게 사실 그때 얘기했던 게 기자들이 아예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개방형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더 많은 딱히 기자단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신분 확인만 되면 누구나 기자들이 들어와서 브리핑을 듣고 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게 기자실을 해체한다는 게 마치 언론이 취재를 못하게 한다라는 걸로 그래서 좀 황당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죠. 스스로 그냥 내부에 어떤 카르테를 만들어 놓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전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자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안이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네. 보도가 거의 안 됐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서로 그냥 얘기 안 해주는 겁니까? 이 사건이 첫 보도가 된 게 7월 24일이었습니다.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 그리고 2개 경제일간지 중에서 이 사건을 지면에 다룬 언론사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지면에 다룬 건 없었고 방송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종편 4사 중에서 전역 종합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룬 건 MBC하고 JTBC 밖에 없었습니다. 이 추후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한 또 이 침묵의 카르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관련된 사건이 의외로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많죠. 그때도 내부적으로 지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고쳐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 벌써 다 됐어요. 오늘 시사 넘버원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MC 장원식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